어느새 코스모스 피면 계절이 됐습니다. 코스모스가 예쁘게 있는 사당역 입니다. 사당역에 이런 건물도 생겼네요. 음식점들이 많죠? 이런 음식들도 이쪽에 보시면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보시면 사당역에 삼유가가 생겼어요. 삼유가. 보이시죠? 여기 아주 맛집이에요. 여기 아주 맛집. 여기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맛집 추천합니다. 대기가 항상 많아서 번호표를 꼭꼭 기다려야 돼요. 40분 너로. 그리고 사당역에는 이렇게 주차관도 많이 있어요. 이거 근데 다 아마도 공영주차장이네요. 공영주차장. 유료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곳이에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을 하러 나왔어요. 저녁 맛있게 먹고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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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